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며 끝까지 일하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해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들 전쟁과 또 이 세상이 점점 힘들게 살아대어져 가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의 주인이 여호 하나님이신 것을 아버지 온 만민이 인정하는 그날 속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일하시고 주께서 부르신 주의 건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종교적인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사람들 되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성령에서 온전한 답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치료하심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가르침을 깨닫는 곳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소망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건석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욕기 12장입니다. 욕기 12장 1자리에서부터 25줄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욕기 12장 1자리에서부터 25줄까지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흉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이 주심이느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와의 손이 이를 행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건등이 하나님께 있고 귀락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늙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 속에 속하였으므로 무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세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때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기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빚없이 깜깜한 대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친구 소발에 대해서 욕이 대답을 합니다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다 소발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다분히 인과 음보적이죠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어떻게 생기겠냐 아니 땐 굴뚝에 무슨 연기가 나겠느냐 이런 말이죠 지금 너가 당한 이 결과 안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나쁘니까 지금 이렇게 나쁜 일을 당하지 않냐 이런 겁니다 어찌 원인이 좋은데 결과가 나쁠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이게 거의 살아가면서 거의 근본적으로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어지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냥 원인과 결과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늘 그러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는 게 더 많아요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지난 설교 중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는데 그 말도 틀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스스로 돕는 자를 스스로 돕는 자만 돕는가?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기를 좋은 믿음에 좋은 건강한 가정이나 부잣집에 태어난 자녀들은 스스로 도울 필요도 없어 그냥 주어진 거잖아 그뿐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 정말 심는 대로 다 거둬지나요? 성경에 보면 내가 일한 만큼 그만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참 복대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일한 만큼 내가 심은 만큼 거둔다 그러면 무슨 원망이고 불평이 있겠을까요? 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야 너희가 참 너희들만 참된 거구나 너희만 참 지혜롭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죠 야 너네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걸 따지고 보면 너네들은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냐 그럼 너네들은 너네들이 잘해가지고 이렇게 무탈하게 살아가는 거야? 너네들은 원인이 좋아서 여러 가지 일도 생기지도 않고 사고도 생기지 않고 건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대놓고 이제 화가 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목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활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욕에게 이 고난이 닥쳐오지 않았으면 욕이 평소에 알던 하나님을 알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욕이 아닌 엘리바스가 욕과 같은 고난이 닥쳤다라면 욕이 똑같이 엘리바스를 찾아가가지고 곤면을 하게 되어지면 욕이 지금 자기가 겪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이런 이 하나님을? 아니면 친구들과 같은 그런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까? 저 개인적으로는 똑같을까로 생각하게 되죠 엘리바스나 빌다시나 소바리나 욕이나 같은 친한 친구였고 다 동정심이 있고 종교심이 강했던 그런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욕은 이 고난을 닥치지 않았다면 평소에 그가 알았던 하나님을 처음부터 깊이 있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욕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욕은 고난 속 안에서도 유익한 상황 속에 있구나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 안에도 까닭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까닭없이 사고가 생기고 질병을 얻게 되어지고 갑자기 찾아온 지금과 같은 공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유 없는 고통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또한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버립니다 의미 없는 고통이 되지 않도록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힘들게 고통과 아픔과 싸워가는 시간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친구들이 말했던 인과 운보적인 그런 사고방식에서 이야기하는 것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이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의 옛 시대 안에도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되게 힘들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이야기들이 곳곳에 나오죠 특별히 10편 73편에는 10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과 평언으로 거의 넘어질 뻔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떠날 뻔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아닌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들도 많이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정말 하는 거 다 못됐고 하늘마다 그렇게 악한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사는 게 평안할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안 될까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헌신하고 하면 정말 저 사람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이 든 때가 참 많거든요 이미 목회하면서 이렇게 성도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교회 안에 와서 어떻게 정착하려고 좀 이곳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가정을 잘 세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참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들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주세요 저분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잘 정착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게 힘들어 되지 않아서 다시 한국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누구는 쉽게 비자 문제가 탁탁 해결되어지고 누구는 그토록 어렵게 몸부림을 치다가도 안 되고 떠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원인 인과응보적인 것을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 믿고 복받으세요 우리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생겨요 정말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누리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하게 살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게 살고 싶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 어디 가서 빌어볼까 하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성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고 하니 그런데 10년대로 거둬주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예배 드리는 것만큼 헌금 드리는 것만큼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두 배 세 배로 갚아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하나님 이 사고방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쉽게 무너져버려요 정말 넘어질 뻔한 활동 정도로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그런 시험에 들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후기증도 있어요 정말 교회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다 보니 사업이 잘 되네 돈도 잘 벌리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또 만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니 하나님이 나한테 잘 살게 해줬구나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복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안 풀린 사람은 죄 때문에 그래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 요베 친구들처럼 뭔가 잘 풀리고 복을 받고 부자가 되어지고 건강하면 다 죄가 없이 하느님 앞에 다 사랑받고 칭찬받아 다 되어지는 거고 갑자기 찾아오는 불행이 있으면 신앙이 없는 거고 죄를 져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들 주변에 엘리바스와 빌드가 소발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할 줄 압니다 요셉은 7절에 아니 요번 7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땅에게 물어봐라 바다의 고객에게 물어봐라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피조물에게 다 물어봐라 그들이 다 가르쳐줄 거다 얘기 안에는 너네들이 말하는 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아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 정말 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인과 웅보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임지하신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왜 성경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 받아라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냐 그러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는 머리적인 지식으로만 가지고 세상을 다 이야기하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 코앞에서 보고 살았던 제자들 그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나주셨을 때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지 않거든 떠나지 말아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져서 그게 어떠한 말씀인지 어떠한 마음인지를 전혀 깨달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는 나를 죽을 때까지 보호하고 수호할 만한 지켜줄 만한 하나님을 종교적인 생활로 산 게 아니에요 헌금을 내며 산 게 아니라는 말이죠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다 살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기꺼이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경험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에 있는 복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이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가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로지 땅에 가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복은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주시고 어떻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큰 복이 없습니다 복은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잘 풀리느냐 풀리지 않느냐가 달려져 있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복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1975년도 테니스 윈블런이라고 하는 큰 대회에서 최초의 챔피언이 등장을 했습니다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으로서 윈블런 테니스 시합에서 최초의 챔피언이 등장한 겁니다 이게 아사에서입니다 이 친구는 흑인으로서 참 많은 복을 받은 거죠 우승을 하고 그의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졌는데 갑자기 심장병을 얻게 됐습니다 심장병을 얻었는데 어떻게 테니스를 쳐요? 못 치지요 심장병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피를 수혈하다가 에이지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에이지에 감염이 되어져서 이 친구는 하루아침에 자기가 그렇게 잘하고 원했던 테니스를 내려놔야 했었고 완전히 그의 인생이 거기서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기자들이 이 선수들에게 다가와서 하루아침에 당한 불행 앞에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아마 이 기자들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아마 그런 걸 듣기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서라고 하는 흑인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은 불행이 일어났을 때 왜 나같은 사람 왜 나한테 하필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를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왜 행복했을 때에 왜 하필 나입니까? 를 질문을 못 던집니까? 자기는 지금 이 불행이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왜 하필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테니스에서 우승 한번 하고 챔피언하게 했는데 얼마나 행복할지 모릅니다 왜 하필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리어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린 불행에 닥치면 아픔이 닥치면 하필 왜 나이냐 이런 질문은 쉽게 던지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편안하고 건강하고 좋을 때에 왜 하필 나입니까? 내가 무엇이 간대 생각하십니까? 이런 복을 주십니까?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하사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는 복에 관한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 속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